저는 이 아침에 살펴볼 내용이 오늘날 상황에서의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어제 저녁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산상수훈의 삶이 얼마나 핵심직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한 그 자세를 오늘날 진정으로 배워야 할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에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산상수훈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고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할까요? 팀켈러의 책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에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비신자들이 훈련과 축사사역 등을 통해서 추구했던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유의에 탐닉하던 사람들이 이제 급력의 기뻄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주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한 것 세 번째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의 기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네 번째는 서로 정호하고 죽이고 다른 족속의 사람과는 풍습이 다르다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저스틴의 경우에도 그는 로마에 살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대표적으로 밀교 행위, 성적인 방탕, 부와 자산의 무한정한 정식, 타 종족에 대한 정호와 살상 등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로마인들이 마귀의 노예와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추구한 자유한 삶의 핵심적인 기초가 이 산상수훈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초대교회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목표와 자세 등을 곁들여서 어떻게 이 시대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레디 허타도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서 기독교는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세상의 통념을 바꾼 초대교회라는 소제목 아래 허타도가 소개하는 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당연히 그것들이 산상수훈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가장 핵심적 기초는 산상수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 둘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된 공동체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사례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탈기독교 사회에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다음에 다섯 가지를 듭니다 그 내용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에 나오죠 첫째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둘째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공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화평의 공동체 생명을 소중히 이기는 공동체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위의 책들을 참조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 상황에 맞추어 산상수원의 삶을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팀켈러가 위에서 말한 것의 두 가지를 추구해서 일곱 가지를 이 아침에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일곱 가지는 저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진리의 공동체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 생명을 소중히 이기는 공동체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포용하고 변화시키기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진리의 공동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레리 허타도는 기독교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종교와 얼마나 달랐는가를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 3세기까지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가 독특하며 회개하기까지 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초기 기독교를 괴상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기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300년 동안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형성되었는데 당시 기독교는 기독군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이 흥미로운 시대의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종교, 경건, 정체성, 올바른 행동에 대해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운동으로 비춰졌으며 그렇게 간주되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기독교를 비종교적이고 불경하고 용납할 수 없는 종교 운동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그 당시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전에는 없었던 체계의 종교를 듭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종교보다는 오히려 철학운동에 더 가까웠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러나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텍스트가 차지하는 역할을 특별히 고려의 철학학파와의 유사성을 인정하더라도 고대의 유대교회당과 초기 교회는 어디까지나 종교 공동체였다 그들의 담론과 공중예배는 신에게 순응하려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를 반영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요구에 대한 옹답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수립했다 좀 어려우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저자와의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나와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예배와 행위를 통해 신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집중한 반면 고대 철학은 주로 이승의 근거에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공리하는 일에 관심을 뒀다 그의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의 토대위에 살기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산상수원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추구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산상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원의 가장 핵심죽 하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율법이나 순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1크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1크럼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맹세, 복수 등 그 당시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을 재설정하십니다 알렌 크라이드도 초대교에서 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오인들이 깨달았던 새로움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오의 완전한 신적이며 인격적인 가르침이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드니즘의 시대라고 칭합니다 이 포스트 모드니즘은 어떠한 절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으로 숨기는 삶을 살되 초대교회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당연히 그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킬까를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전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팀켈러는 오늘날 교회 안에 대항적 교리문답 카운트 캐트케시스가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대항적 교리문답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인의 신앙을 형성시키는 전반적인 교육 방식으로서 대항적 교리문답은 성경의 교리를 사용하여 세상 문화가 제시하는 신념을 무너뜨리고 그 문화의 내러티브는 답변하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물음에 대답해 주는 작업을 어미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 내면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원천적인 물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팀켈러는 그것을 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 캐톨릭의 오류를 드러내는 등 올바른 세계관을 건설하는 작업뿐 아니라 당시 지배적인 세계관을 해체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했는데 오늘날은 사실상 그런 교육이 멈춘 상태라고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여주범 목사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제 앞으로는 독록하는 그 절차를 3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그는 현대사회의 세속주의는 나름대로의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광고나 트위터, 음악이나 문학,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는 세속적 내러티브를 해체하거나 그들의 신념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세속적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음과 같이 매우 잘 정리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지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 프리덤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이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여기서 이제 성적인 자유를 포함한 남에게 어떤 드러나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에 있어서도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복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사수해야 한다는 게 이 포스트 모즈니즘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사이언스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객관적인 과학과 사실로부터만 주어진다 도덕성, 모랄리티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정의, 자스티스 세상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역사, 역사가 진행될수록 종교는 태보하고 사회는 진보한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이 세상의 내러티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약화시킨 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목적인 가장 온전한 형태로 성취되는지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켈러도 교리문답이 도덕 생태계 일부를 구성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훈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나눈 게 이 여주봉호사님이 몇 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설교나 교회에서 가르침을 너무나 하향평준화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 그 로마의 강력한 문화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이 성경적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가치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써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적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구현해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제임스 헌터 라이언 올슨을 참조하면서 성품이란 교실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만 전수될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마틴 루트킹을 듭니다 그는 그런 인물로 키운 것은 어떤 교실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미국의 헉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헌터와 올슨은 그와 같이 성품이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를 도덕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공동체는 왜 선해야 하는가? 무엇이 구체적으로 선인가? 여기에는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가? 무엇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가? 무엇이 온전한 선행인가? 등도 포함됩니다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 누가 선한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선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에 답변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팀켈러는 말합니다 강력한 도덕 생태계는 도덕의 기준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보편적 설명을 요구하는데 바로 성경이 그러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도덕의 표준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설명을 따를 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고 노동에 참여하는 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일과 같이 다양한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도덕의 기준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 생태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의 세속 문화가 오늘날 우리를 애워싸는 강력한 도덕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는 위에서 살펴본 특징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 도덕 이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속 문화의 도덕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문화는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표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우리를 쇠내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민족, 다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이런 하나하나가 산상수원의 대안적 현대적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교도가 보기에 충격적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민족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인종과 나라와 지역에 따라 그들이 숨기는 신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족별로 언어와 풍습과 종교가 달랐고 많은 경우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본래에 물려받은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공동체 즉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오인들은 다른 신들은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중단했고 빈번하게 신전을 찾던 일도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신전은 꽤나 큰 규모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등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제적 역할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신전을 방문하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개인들도 그랬죠 그런데 왜 유대교인들은 그 이후로 핍박을 받지 않은 반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 세대 레리 허타도는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라고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한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전혀 없으며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태도를 그들만의 민족적 특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마치 각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역량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절실하게 필요할지 모르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도 지금 이주민 300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민족 이전에 지역별 통합이 시급하고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포도나무 경우에는 이천처수를 중심으로 주로 베트남 출신 엄마들을 위한 예배와 그 자녀들을 위한 반가워 수업과 주일 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한성도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성경 공부 교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물교 선교에 연합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포도나무 교회보다 이 부분을 더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 시작에 불과하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더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덜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더 쏟아야 합니다 우리 덩대교회에서도 매주 목요일을 다민족 주로 유학생들을 숨기는 날로 정하고 숨기고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 다르지 물론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사만 하더라도 파송화하는 선교사 개념을 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300만 명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시급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팀켈러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보이는 행동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복음 전도를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그 활동이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이나 칸트식으로 독립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사상 또는 공리주의처럼 한 가지 틀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는 환원주의적 이론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독특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정성을 함께 추구한다 또 근력계층이 아닌 자들은 실제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돈과 소유물을 나누는 일에도 관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지금 전세계 탑 레벨의 부유한 국가임에도 여전히 이 물질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주식으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워렌버핏이라고 그분은 주로 식사를 뭐를 먹는다 그래요? 햄버거가 자기는 세상에서 햄버거가 제일 맛있대요 근데 사실 이 햄버거는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햄버거만 먹으면서 모은 그 수많은 수십억 수조 달러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 사회에다가 이렇게 기부해 버리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재물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에 힘써는 등 정의를 추구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보금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 차별성을 놓치지 않을 때 보금의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정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는 사익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오늘날 소비주의가 만년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소비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사람들과 만나면 테이블에 뭐부터 올려놔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군요 가방부터 이렇게 두잖아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이야 이거는 즉 그 소비재가 나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인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아를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은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것처럼 헌금과 구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 제가 7개를 살펴볼 거니까요 저도 목이 많이 타네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더 잘 배우고 실제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십자가복음학교 2주 과정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아마 내년 8월 말에 처음으로 론칭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배우니까요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넷째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 팀켈러 목사가 말한 대로 초대교회는 되갚지 않고 용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갚음이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를 예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덩대교회의 공동체를 많이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가고 계세요 물론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놀랍게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요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산냐 너무 개입을 막 느끼나 봐요 그런데 그 핵심이요 되갚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가 어떤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되갚을 뿐 아니라 더 심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가정이 갈라쓰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힘들지만 배워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거나 원연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만큼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도 없었고 또 그만큼 이교도들이 깊이 생각했던 교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산상수원의 가르침을 삶에서 따르기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금이든 선교적 교회든 왜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자 살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실에서도 얼마나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를 추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알렌 크라이더는 3, 4세기 동안에 기독교 저술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할 때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더툴리아노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재단에 나아가기 전에 형제들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서 평화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인가 키프리아노스도 이에 대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남으로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키프리아노스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불일치 속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평화와 형제간의 일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훨씬 더 큰 희생제사인 것이다 할렐루야 삶에서 그러니까 관계안의 막힌 영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대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필수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걸치는 우주적인 평화의 공동체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인용한 구약의 어떤 구절보다도 더 자주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말이래 요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요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네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비신자들이 군인인 경우에는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그 서약을 하지 않으면 예비신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 관한 이해는 오늘날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만큼 그들은 용서와 화해의 평화의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얼마나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를 추구했는지 평화의 입맞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에게 가장 특이하게 보이는 한 가지 의식은 평화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무절제한 집단성적 행동이 있었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쾌락을 추구했기에 이 의식은 외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그들이 난교와 근친상관을 저지르고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의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그 의식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황제에게 어떤 사람이 입맞춘다면 그는 황제의 신발에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그의 존경의 포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동일한 신분의 사람들 외에는 서로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신분의 고아에 상관없이 노예와 기족이 남자와 여자가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상의 계급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보금이 전했을 때 양방과 소위 쌍놈이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종이 장노님이 되고 주인이 그렇게 장노님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숨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는 그 초대교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었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당하기 전에도 서로 간의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 사랑과 평등 정신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알렌 크라이드는 그의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보금전도에서 평화의 입맞춤에 대해 여러 곳에서 다룹니다 그만큼 그것은 초대교회 삶의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형제 자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보았다 평화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작부터 세심한 주의를 요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결속되기 위해 발전시킨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훈련을 통한 것이었고 또한 서로를 묶어주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함을 표현하는 평화의 입맞춤 의식을 그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하다 그것은 혁명적인 사회적 결속과 근본적 평등에 관한 표현이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평등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기 203년 카르타고의 순교 현장에서 군중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세신자들이 평화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순교를 확정하였다 그것은 초기 예배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축하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게 하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했고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들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입맞춤이 없는 기도와 성만찬은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극도로 양극화되고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적 면에서의 화해와 화목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며칠 전에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남성이 갔는데 그 편의점 알바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 남성이 왜 너는 여잔데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고 있느냐 너는 맞아도 돼 하면서 이 여성을 엄청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견해의 극단적 양극화로 인하여 생겨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무려 18%가 교인들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그리고 16%가 목회자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한 지역교를 떠나 다른 지역교로 옮겨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세속자파와 세속오파 모두에서 탈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정치에 더 열을 올린다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 견해가 성경보다 위로 간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의 저자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치적 견해가 복음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팀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정치적인 이념 정당 정치인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철학자 알버트 웰터스가 지적한 대로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세계관에서는 죄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 아닌 것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가 되고 궁극적 선이 수 없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치의 지도자를 소위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소위 구원의 교리로 여기게 되면서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미국에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 리더라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죠 팀켈러는 이렇게 정치가 우상이 되면 몇 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치의 우상을 숨기는 사람은 어느 당이 승거에 이기던 패한 쪽의 일정 비율은 공공년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내가 지지하는 당이 패한다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징이 되고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그들은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는 상대방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알버트 윌터스의 말대로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경우에는 상대 정당의 정치인이나 정당 정책이나 정당 그 자체가 악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악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켈러 목사는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이미 정치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미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틈켈러 목사는 탈기독교 시도의 전도에서도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 양극화가 이 성도들 사이에 종교화가 되게 되면요 그 결과로 교회는 점점 성도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는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다 즉 과거에 공유했던 도덕이나 신앙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집력만 갖춘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역사상 처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동일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도 틈켈러가 제시하는 해답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런 양극화에 사로잡혀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연합을 위한 수단으로 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예로 들면 진보보금주의 블루 에반젤리칼리즘과 보수보금주의 레드 에반젤리칼리즘이 함께 발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자는 인종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친다 그러나 성과 젠더 또는 가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미국 전체 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상당한 주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과거에는 성을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이나 아니면 화학적 그런 치료요법을 받아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내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미국 의회에서 논쟁이 되기도 한 사건인데 어떤 키가 190cm가 되는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주로 소아성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일을 몇 번이나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붙잡혔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쯤 넘게 감옥에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미국의 법들이 내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선언만 하면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선언하고 나를 여자 감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사가 그거를 아 그거 옳다 하고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여자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그런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뢰로 인해서 수많은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목욕탕 문화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팀에서 축구나 이런 거는 팀이잖아요 한 팀이 경기가 끝나면 함께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선언한 어떤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여성으로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동료들이 함께 샤워하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이 그 동료들이 올 때까지 자기가 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미국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요 법원 판결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이나 그런 어떤 치료 없이 선언만으로 젠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후자는 성적 부도득과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한다 보수주의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수정권이 이민자나 소수집단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서 인종강 다툼이 발생할 때는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교회가 정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좌로든 우로든 세속정권과 결탁하면 영적권세는 상실되고 비기독교인 앞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세목교 선교회 안에 교회들을 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래도 이런 현상들이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얼마나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 The political captivity of the faithful 포로로 사로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비현실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독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되 세상을 지배하는 이대올리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비판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패하는 세상에서 함께 썩어버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남북한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산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허타도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영하유기가 승행했습니다 영하유기는 원치 않는 아기를 쓰레기장이나 외딴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버려진 아기는 죽거나 맹수에게 먹히거나 누군가에게 길러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연간 50만 명이 넘는 새로운 노예가 필요했고 그 가운데 15만 명은 유기된 아기를 길러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노예 중 일부는 남학은 유학은 사창가의 성노예로 길러져서 주인에게 봉사되거나 다른 주인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행동이 비기독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목적 아래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로마의 행위를 비판할 뿐 아니라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양육했습니다 알렌 크라이드는 레인 폭스를 참조해서 담과 같이 말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여성 노예 버려진 사생아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팀 켈러 목사는 초대교회가 낙태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낙태에 반대했으며 이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개청화되어 명예만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래야 할 뿐 아니라 갈수록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낙태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에게 결혼생활 중 정조를 지키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반면 남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허타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이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는 여성과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곤 했다 유부녀나 자유민 출신의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일은 용인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장려하기도 했다 애첨 및 장려와의 성관계, 특히 노예 소년과의 성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로마 사회의 윤리적 통념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의 성행위는 심각한 사건이 되었지만 남자들의 성행위는 미혼이나 기혼할 것 없이 너그럽게 용인되었다 이러한 문화 상황에서 물론 유대 땅은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3절에 엄란이라고 번역된 단어 포로네이아는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에서는 넓은 혼의 정사를 어미했지만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춘문화 정부, 노예와 맺는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말이며 이것은 그 당시 남성들에게 너그럽게 용인되었던 행위였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남편들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말함으로써 그 당시 아내들에게만 요구되었던 성적 정절을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레리 허타도는 말합니다 바울의 남성 중심적 권고의 글은 기독교 신자인 남편들에게 로마 사회의 통념과는 아주 다른 기준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 특히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과 존귀함의 기준을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당시의 지배적인 이중잣대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처럼 성경시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여주봉 목사님이 쓴 선교적 교회 2권 5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로빈 폭스는 로마 제국의 성적 문란과 대폐성을 기술한 후에 성에 대한 그리스오인의 저술과 실천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본받아야 할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동성애를 포함해 어떤 시대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에 대한 이해를 편협하고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을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가 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여긴다 즉 성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아성취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진정한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적 표현이나 친밀한 행동을 관념적으로 다룬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성윤리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가혹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성관계가 자아성취나 시련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세상의 이해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팀켈러는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관계가 자아성취나 시련을 위한 수단이라 주장하는 세상의 성문화 논리를 간파해야 한다 또 그러한 논리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비인격적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한 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혼과 가정생활을 무너뜨린다 혼외관계는 결국 거래의 수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혼전 동거를 거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볼 수 있어요 나아가 로마사회든 현대사회든 세상 문화가 성관계를 논하는 방식은 언제나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이와 달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를 바탕으로 한다 자신의 인생을 상대를 위해 내어주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관계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켈러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결혼은 상대방을 위한 숨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숨김의 그런 마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오로지 나를 위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시키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생활에 임하다 보니까 그 결혼생활은 종래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고 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고대 사회가 무엇인가를 미신적으로 금기시하며 억압했던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성윤리를 고수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 성윤리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이 오네요 사회를 포용하고 변화시키기를 추구하는 공동체 신약의 교회는 열방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산위의 도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방의 빛 산위의 도시 또한 신약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당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뿐 아니라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죠 우리는 이전 책들에서 이미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구속하는 소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사회를 포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전 책에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세상을 위하며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리면 한편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라이드는 초대교회의 한 특징으로 사회를 포용하는 공동체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사회적 포용과 관용이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려는 분명한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를 포용하면서 사회의 가운데 살았지만 분명한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레리 허타도는 2세기 말의 기독교 문헌으로 알려진 디오그네 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서신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엿한 일원이 되길 원했고 또 인정받길 바랬던 동시에 그들만의 고유한 신념을 표방하며 고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물이다 그 서신은 세 가지 질문을 다루는데 특히 세 번째 질문은 어째서 이 새로운 종족과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더 일찍 등장하지 않고 이제야 세상에 등장했는가 입니다 허타도도 초대교회가 영화 유기 관행에 대해 반대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입장이 이방인들과 차이를 보인 지점은 영화 유기 관행에 대해 방감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목적의식 아래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비교독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알렌 크라이드의 어면 초대교회는 항상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비전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그는 회심의 변질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비전이 사라진 것을 다른 곳에서 지적합니다 크라이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삶 안에서의 삶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제국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삶에는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박이 가해질 때면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을 간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을 표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보금이나 혹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뭐 어떻게 그런 삶을 산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나는 작은 예수다라는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희생의 자세가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보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늘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자극을 줘요 여러분은 자극을 싫어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인식이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이렇게 안 될 때면 늘 아내가 당신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친밀함이 옅어진 것 같아요 이런 자극을 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금방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산상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실 그리소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금도 선교적 교회도 너무나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레이드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교의 압박 그런 고난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리소에게 바쳐진 그리소를 향해 충성을 언약한 나는 그리소인이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게 휩쓸려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툴리아노스도 그리스도인에 충성하는 마음이 전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우리가 전 우주의 동일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소 예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과 그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뿌리를 두는 이러한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이사여서 2장 2절에서 4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씀에 잘 드러났고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인용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빈번하게 사용된 말이었다 많은 저술가들은 이것이 그리소의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믿었으며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오래 고대해온 역사의 절정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거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의 삶을 은혜를 구하고 썩어지는 죽어지는 밀알이 되기로 작정함으로써 구해내는 그 삶은요 대단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회 속에서도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산위에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소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신앙 문답 훈련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삶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교도 신자들에게 대한 재구성이었고 재사회화였으며 우리 재사회화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과거 세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여 자유의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리소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앙 문답자들이 이란 여정에서 진보하도록 신앙 문답 교사들은 공동체 삶의 두 가지 본질적 주제인 역사와 생활 형식을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살아야 할 자세입니다 데이비드 부시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성격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의 혁명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격은요 그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radical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잖아요 radical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적, 극단적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게 덜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을 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여주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성격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혁명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잘 배우라는 그런 감동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아마 제가 잘 못 배우고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radical하게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이 삶을 구현해내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이 매력적인 산위의 도시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현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샘묵결 선교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매력적인 산위에 있는 도시로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브드 부시는 이란 초기 기독교 선교의 성격에 대해서 그것은 혁명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는 정치적이었고 참으로 혁명적이었다 그는 성경 없이 혁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말한 막사주의 철학자 에런스트 블로호의 말을 덧붙여 성경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 말한 몰트만을 언급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이 산상수원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는 솔론에서 어거스틴까지의 정치적 형이사강학에 대한 뛰어난 연구를 진행한 독일의 법학자 아놀드 에러하르트가 초기 기독교 신앙과 문서들의 사회혁명적 성격을 보여준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1세기 기독교 운동은 철저하게 혁명적인 운동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해야 한다고 에러하르트는 부언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보험의 삶이요 선교적 교회의 삶이 혁명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편으로 우리가 일의 소명에서도 배웠듯이 기독교인들은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그 일에 탁월하고 그 일에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정도로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어용부용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 보험의 혁명적 성격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포나 파괴의 측면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제공하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혁명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선교사익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모든 신들을 거부하였고 만연하던 정치적 이론들의 형의상학적 기초들을 파괴했다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인정되던 당시의 정치와 종교적 상황에서 그리스오인들은 예수를 만주해 주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표출이었다 예수가 큐리오스라는 이 주장은 사실 지금도요 우리의 삶을 가장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오가 주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사적인 일로의 종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분리라는 개념은 예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통치에 전 포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생각할 수도 없는 태도였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전쯤인가요? 어떤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뭐죠? 그 네? 어떤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노님 같아 보였는데 자기의 그런 종교적 믿음을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계속 공격하면서 한 주된 말이 아마 다른 질문하는 분들이 다 달랐는데도 계속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당신의 사적 신앙을 가지고 공적 영역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느냐 신앙은 사적인 것인데 그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신앙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분도 그 종교가 당신의 사적 영역이라는 그 말에는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공적 영역으로 출발하였고 우리가 그 영역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일로서의 종교 영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 분리라는 이 이원론의 개념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목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큐리오스가 예수가 큐리오스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그 삶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보금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바로 보금의 능력이 살아있는 인격체 예수 그리스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영역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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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